자, 왜 그랬어? 한 번 없네 그냥 내 이름은 뱀지 로봇 내가 저기 목표로 수영을 치고 갈라고 하려면 인공진이 서수로서가 매우 유명한 것 같아요 스틱이나 감독의 성적이나 교육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로봇지가 인공진이 내 말이 빼놓고는 지금 원작이 있는 점 우리 예술 부작품이나 창의적인 질문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분과 경쟁을 하고 있다 이건 별 영역에서 여러분 역시 크리에이팅한 영역에 있는 친구들도 인공진이 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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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한 Private 스테 línea 그리고 흠